혹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선물이 준비가 되어있는데 혹시 여러분 원하세요? 네! 오늘 어디 공사하고 있었죠? 네? 급식실? 오늘 공사했죠. 여기서 먹었죠, 밥. 네. 지금 당장 여러분 급식실로 뛰어가면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일어나시죠. 자, 다시 뛰어가요. 빨리! 뛰어 뛰어 뛰어. 으아 conductivity 자 All right 했으니 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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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누구나 예상을 하잖아요, 오늘 날의 하루는 이럴 것이다. 그런데 이거는 완전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지는 거고 이거 너무 놀라는 얘기죠. 무서운 선생님의 꿈으로 힘든 하루 보냈지 그래 너무 놀랐지만 너도 많은 대한 추억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한창 시절은 나는 살아갈 거야 우리도 헌결은 대학이 없었어. 뭐야? 우리 잘 보자 뭐야? 잘 보자 너희 근데 이거 뭐야? 어디야? 자, 우리 자, 어디요? 언니 누구야? 자,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두 개 아, 이거 바꿔주세요. 빨강으로 바꿔줄게 자, 여러분들의 특별한 선물이 준비가 됐거든요. 보자, 보자 어떠한 특별한 선물일지 모르지만 큰 환호와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아는 노래 나오면 다 같이 아마 아시지 않을까? 배가 오신다 배가 오신다 배가 오신다 우리 아들